홍공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홍국초등 영문법 매일매일 트레이닝 레벨2! 예, 저는 누구? 맞아요. 저는 홍공쌤입니다. 다 같이 홍공 후자!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 챕터, 챕터 4! 우리 마지막 챕터예요. 우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이게 마지막 챕터 끝나고 난 분이 또 이제 교재로 따지면 하나의 교재 또 끝나는 거고, 그죠?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뭔가 하나 싹 다 이렇게 정주행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미래시제 그리고 조동사 이 파트인데 일단 미래시제. 미래가 뭐예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 1초든 2초든 지금보다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다 미래고 우리 시제란 말은 제가 앞서서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니? 그치 그치. 시간. 미래에 대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 뭐 뭐 할 거야. 나 좀 이따가 장보러 갈 거야. 학원 갈 거야. 학교 갈 거야. 뭐 뭐 할 거다라는 말이 이제 미래에 해당이 되겠죠. Let's talk about the weather.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돼 있네요. Let's talk about. 이야기해 보자. 우리 the weather.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라고 했더니 It will rain tomorrow. tomorrow. 내일. 그렇죠. It will rain. 원래 이제 rain이란 말은 비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it rains 이렇게 쓰면 비가 내린다. 그래서 rain이란 말은 비가 내리다. 라는 동작이잖아요. 자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will rain. rain이면 비가 내린다. will rain 하니까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됐죠. 어허. 이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좀 신기한 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배고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지. hungry가 있고. 자 안 배고프다 라고 하면 not hungry.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뭔가 이제 핵심은 앞에다가 이렇게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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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뚝뚝뚝 의미를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고프다 등등. 그러면 비가 아까 내릴 거란 말도 물론 이제 품사는 다르긴 하지만 특성상 앞에 붙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 비 내린다인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말은 비가 내릴 것이다. 뒤에 붙잖아요. 그치? 영어는 역시나 또 뭐 할 거야. 비가 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앞에다가 또 이렇게 붙이니까 앞에다가 또 이제 우리가 미래랑 관계된 표현을 쓰면 되더라. 그래서 그 표현 중에서 우리 한 두 개 정도 일단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하나가 좀 전에 나왔던 뭐? 그치? will. 나머지 하나가 be going to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일단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래. 너무 쉽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역시나 우리가 핵심은 앞에 이제 부정어 붙인 것처럼 앞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작도 앞에서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비 내릴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동사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우리 조수 박사님이 있으면 옆에 조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도와주니까 조 수동사라고 해서 조동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석할 때는 그냥 이건 조동사고 동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덩어리로 그냥 황황황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will이라든지 be going to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과거에 했던 일 이건 이제 과거 시제 오케이 자 과거에 버스를 기다렸다. we waited wait for a bus 그래서 우리는 waited 기다렸어요. 뭐를? for a bus 버스 기다렸어요. 미래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버스가 오면 타겠지. we will take a bus 그래서 take가 이제 교통수단이랑 같이 있으면 버스를 타다. 그래서 만약에 will이 없으면 we take a bus 우리 버스를 탄다. 근데 이렇게 붙었으니까 덩어리로 we will take a bus 우리는 버스를 탈 거다. 그러니까 탈 거다. 미래된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간단하게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요렇게 봅시다. 과거 I played soccer 현재 같이 해봐요. 시작 I play soccer 같이 I will play soccer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장이든 모두 요렇게 플레이면 나오잖아요. 기본 이거 보고 문장을 I play soccer 알아두되 과거에는 동사를 살짝 끝에 비틀어가지고 나타냈어요. 과거는 그렇게 했고 미래는 얘의 형태를 또 바꿔서 하기엔 너무 복잡해져요. 이미 얘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I will play soccer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다음에 뭐든 붙이면 I will eat I will go I will play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사의 조수를 붙여주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아까 나왔던 하나가 will 나머지 하나가 이제 be going to 라는 거예요. 일단 will은 이게 또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할 거야. 의지 나아가서 유언장 요런 뜻도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지 여러분들 의지가 뭐예요? 나가 이게 의지잖아요. 파이팅 넘치는 거 요런 것들이 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의지를 갖고 나 이거 무조건 산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진짜 의지가 있으면 사겠죠. 그래서 이 의지에서 출발을 했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결국 뭐뭐를 할 거죠. 그잖아. 그래서 여기서 확장이 돼서 뭐뭐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요렇게 의미로 미래로 확장이 된 거야. 강한 의지에서 출발해서 뭐뭐 할 거야. 요렇게 되니까 뜻을 무조건 외우지는 말고 요렇게 이해를 하면서 아 위리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will help you니까 I will help you. 나 너 도와줄 거야. 요렇게 되죠. 자 그리고 아래 보세요. I am going to visit you. 그러면 어 I am going 나는 가는 중이다. to visit you. 너를 방문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I am going to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사실 뜻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로 이제 결정된 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미 너 방문할 거를 visit 할 거를 난 결정했고 결정했고 I am going 나는 결정을 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to visit you 너를 방문하는 쪽으로 나는 이미 마음은 결정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ill 하고 be going to 가 우리말로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똑같은데 얘는 이미 마음 속으로 혹은 내가 실제로 이제 결정된 거를 나 할 거야. 나 기차표 끊어놨어. 그러니까 나 부산에 갈 거야. 나 부산 갈 거야.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만약 나 부산 갈 거야 하게 되면 일단 표를 끈든 안 끊었든 나 갈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뭐뭐 할 거다 할 거다지만 느낌은 다르죠. 얘는 좀 의지 파이팅이 좀 돋보이는 뭐뭐 할 거야. 얘는 이미 좀 내가 결정됐기 때문에 나는 뭐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결정됐고 그 방향으로 나는 I am going 가고 있다. 그 방향으로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에 I will call you 그렇죠. I call you 하면 내가 너한테 전화한다. I will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그래서 방금 설명했죠?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의지 그때 will 동사에서 뭐뭐 할 거다. 파이팅이 좀 넘치는 뭐뭐 할 거다. 는 will을 쓰는 거야. This book is great. You will love it. 됐죠? 그죠? 이 책 멋져. 굉장히. You will love it. 너 그거 좋아할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야. 그 정도 느낌이고요. 자 will 같은 경우에 보세요. 부정은 will not 돼 있죠? 그죠? will not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이제 부정할 때 앞에 not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not을 생각하는데 앞에 이제 will 있으니까 가령 보세요. you will love it 에서 love 앞에다가 not을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not love it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love 앞에 not을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don't 이런 것처럼 do 붙어야 되잖아요. 맞아. 하지만 앞에 이미 이 will 이라는 친구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얘가 지금 얘 도와주는 애인데 조동사라고 했잖아요. 도와주는 애인데 또 여기서 대표인 do가 나온다든지 does가 나오면 도와주는 애들이 두 명이 되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야 내가 그냥 한꺼번에 할게. 그래서 do not does을 안 쓰고 그냥 you will 다음에 not lo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you will not love it. 너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정을 할 때 will not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약 축약을 쓸 때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따라해보세요.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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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약간 뽀뽀 입술을 생각을 하면서 won't won't 누르면 돼요. I won't go there. 나 거기에 안 갈 거야. 이 안에 놔둬 있잖아요. 나 안 갈 거야. 거기에. 의문이 될 땐 당연히 얘 친구가 앞으로 쓱 나오면 되겠죠. 얘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얘가 주어 앞으로 나오면 되죠. will 나오고 주어 동사 will you go there 되는 거죠. 너 거기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e going to 이건 아까 아까 설명했죠. 명확하게 일어날 거 계획된 일 계획된 일 이럴 때는 be going to 를 쓴다. 슉 보겠습니다. 위에 볼게요. he is going to sleep 시작 자 그는 he is going to sleep 잘 거다 이 말이죠. he is going to sleep 그 말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집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어 근데 저 친구 이제 아들이 자러 가네 아 he is going to sleep 그는 잘 거다 이 말은 원래부터 얘는 이 시간에 쯤이면 자게 돼 있고 오늘도 딱 그럴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결정돼 있고 예정돼 있으니까 he is going to sleep 이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he will sleep 하게 되면 뭐 딴 때를 안 그런 오늘 갑자기 어 안 되겠네 어 I will sleep 나 잘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 보세요. she is going to go home 그죠? she is going to 이 방향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생각과 몸이 이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로 go home 집에 가는 쪽으로 그녀는 이미 결정했고 그녀는 이미 결정했고 그쪽으로 마음과 몸이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녀는 집에 갈 것이다. 자 그리고 부정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제 안 가는 거니까 not go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not 쓰면 됩니다. 우리 비동사 부정 생각하면 돼요. he is not going to buy a car.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차를 사는 쪽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갑도 다시 닫고 마음도 아유 내가 왜 이래 요런다는 거죠. 의문일 때는 당연히 비동사 앞에 나오면 되겠죠. is he going to buy a car? 그는 차를 살 거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그래서 이 going to를 이때 원어민들이 그냥 편하게 gonna gonna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해외에 나가거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he is not going to buy a car. 이래요. 진짜 말할 때 he is not going to buy a car. he is going to buy a car. 이래 돼요. 그래서 going to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리 흘리기 위해서 to를 이제 이렇게 going to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gonna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not gonna buy a car. One more time. he is not gonna buy a car. is he gonna buy a car? is he gonna buy a car? is he gonna wanna gotta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영어회화 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또 좋은 거 많이 배웠네. 자 이제 practice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었나요? practice a 자 풀었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다.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a teacher. 될 것이다니까 그쵸. 선생님이다. is 가 있었고 앞에다가 will 붙어야 되잖아요. 여기 좀 설명해 줄게요. 원래 이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할 때 he is a teacher. 대충 생략했어요. 요 앞에다가 will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will 붙이게 되는데 이 조동사 동사의 도움이가 앞에 나오게 될 때는 얘 형태를 정해두는 거예요. 원래 형태를 쓰자. 그래야지 안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리기 때문에 원래 형태는 뭐가 되겠어요? b 동사니까 b가 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다른 동사 it's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it's 근데 주어가서 3이 씨나 쓰니까 s 붙였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will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붙인 it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원래 형태로 쓰면 된다. 그래서 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의 원래 형태 그쵸?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의 원 형 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will be 뭐뭐가 될 거다. will be he will b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에 이 will be가 뭐냐 얘가 아닌 것 같아서 얘를 찍었지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어요. 2번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 어젯밤에 last night 어젯밤에 이제 바람이 불었다. it was windy 바람이 불 것이다. it will be windy tomorrow 좋아요. 계속 쭉 갈게요. 11살이었다. I was 11 years old last year 작년에 11살이었어. 될 것 아니까 will be 같이 I w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내년에 12살이 될 것이다. 어휴 다 컸네 그 다음 어제 그를 방문했다. she 방문했다. 딱 보자마자 visited him yesterday 어제 그를 방문했고 내일 그를 방문할 거다. will visit she will visit him tomorrow 그녀는 그를 내일 방문할 것이다. 아휴 좋아요. 안 끝났어. 밑줄 친 부분 주위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더라. 혹은 이런 것들처럼 주어가 좀 다르더라. 자 1번 soon 곧 지금은 아니고 곧 역시 미래잖아요. 그죠? it is going to rain 되죠? rained 이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과거니까 it is going to rain soon 되죠? 곧 비가 내릴 거야. 딱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에 뭔가 확 몰려오고 심상치가 않아 그걸 보고 이미 비가 오겠군이라고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it will rain하고 it is going to rain하고 달라요. it is going to rain은 이미 내가 봤을 때 아이고 딱 봐도 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2 yesterday 어제니까 과거 cooked he cooked dinner yesterday 그는 어제 저녁밥을 요리를 했다. she a car tomorrow 되죠? 내일이니까 미래인데 is going to buy are going to buy 둘 다 미래를 나타내요. 그쵸? 근데 비동사 자리잖아요. she니까 뭐랑 어울려요? 그치? is she is going to buy a car tomorrow 시작 그녀는 내일 차를 살 것이다. 이미 돈 뽑아놓고 아 나 이거 뭐 사야지 딱 이게 정해놓은 상황인 거야. they they 미아 next year 내년에 미아를 뭐 뭐 할 거다. 역시나 어울리는 것은 are they are going to visit 미아 next year 시작 그들은 내년에 미아를 방문할 것이다. last time 과거다. 과거 과거니까 오케이 되겠죠. I played tennis last time 나는 지난번에 테니스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be 문장 완성하기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우리말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 will 하고 take가 있어요. will 하고 take 일단은 take a trip 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행을 take 하는 거 여행을 가다. 갔다니까 이 take의 과거형인 거예요. take의 과거형 알아두세요. took took they took a trip 그들은 여행을 갔다. 갈 것이다니까 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take를 원래 형태 써야 되죠. took 쓰면 안 돼요. 그쵸 take 쓰고 앞에 will 하면 되겠죠. they will take a trip 그들은 여행 갈 거다. 하나로 그냥 덩어리로 봐야 돼요. will take a trip 할 거다. took 자 이번엔 be going to 쓰는 겁니다. 그는 미아를 도울 것이다. he 다음에 어울리는 비동사 is going to help 미아. he is going to help 미아. 시작 잘했어요. 그는 미아를 도왔다. 과거죠. 그러니까 help에다가 바꿔서 he helped 미아. 이해됐죠? will 하고 clean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할 것이다. 청소하다 clean니까 청소할 것이다. will clean she will clean she will clean her room she will clean her room 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했다 she 청소했어 cleaned her room 시작 all right is going to be going to 랑 play 나 할 거다 I 이 다음에 어울리는 비동사 am going to play computer games 시작 좋아요 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 I played computer games 시작 all right 좋습니다 we'll leave leave 떠나다 우리는 집을 떠났다 자 떠났다니까 과거형이잖아요 leave 과거형 어려운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배워봅시다 그냥 오른쪽 왼쪽 할 때 그 left랑 왼쪽이랑 left랑 모양이 똑같아요 발음이랑 we left home 우리는 집을 떠났다 이렇게 됐죠 we'll left home 그래서 leave의 과거형은 left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떠날 거다 자 그러면 will이니까 쉽네 we will leave home we will leave home 우리는 집을 떠날 것이다 자 이제 sentences sentences 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우리말에 맞게 맞게 쓰시오 되죠 한번 다 풀어봤나요 문장에 어떤 형태에 대해서 완전 적응을 해야 돼요 거꾸로 한국말 보고 툭툭 뱉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녀는 작년에 학생이었다니까 she was a student last year easy 그녀는 지금 학생이다니까 she is a student now easy 그녀는 내년에 next year 학생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she will be a student next year 됐죠 그죠 will be 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she will be a student next year 이제 입학을 하는 거야 two 자 이번엔 be going to 랑 eat out 입니다 eat out eat out은 밖에서니까 밖에서 먹는 거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거지 외식하는 거 외식 좋아해요? 뭐 좋아해 뭐 좋아해 쌤은 쌤 집에 애들이 대왕 돈까스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요즘은 또 돈까스 안 먹는구나 요즘 뭐 먹나 고기 우리 또 아들 둘이다 보니까 고기를 또 나보다 더 많이 먹네 그들은 일요일마다 외식을 한다 일요일마다 라는 시간은 뒤로 빠져있죠 그들은 그러니까 they are 하려고 했는데 외식을 한다잖아 그냥 할 거다가 아니잖아 they eat out 쉽네 they eat out on sundays 시작 one more time they eat out on sundays 그들은 어제 외식을 했다 됐죠 그죠 했다 했다가 되니까 그들은 어제 외식을 했다 they 했다니까 2세 과거 숫자 8이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ate they ate out yesterday 됐죠 they ate out yesterday alright 되고 자 그들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they are eating out now 좋아요 그들은 내일 외식할 예정이니 자 여기 이제 꺾어야 되죠 완전 자 they are going to eat out 이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are 앞에 나오고 머릿속에 are they 이게 떠올라야 돼요 are they going to eat out tomorrow 시작 좋아요 이걸 이제 빨리 꺾어야 되는 거예요 are they going to eat out tomorrow 원어민들은 이제 so are they going to eat out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복습할 때 잘 이렇게 훅 이렇게 가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3번 그는 매일 TV를 본다 watch TV 한다 매일 이렇다 습관이잖아요 뭐 한다 그러면 they 아 he구나 he he watch 아니라 he watches TV everyday is it right 맞죠 그는 3시에 TV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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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es 가 아니라 watched he watched TV at 3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는 다음번에 next time TV를 보지 않을 것이다 will 잊고 안 볼 것 not watch 이니까 같이 해볼게요 he will not watch TV next time 아 좋아 좋아 바로바로 우리는 매달 쿠키를 굽는다 every month 매달 구워 위에 이제 쿠키 굽는 건 bake cookies we bake cookies every month 쉽네 그죠 우리는 지난달에 구웠다 하니까 이때는 we baked cookies last month 지난달에 쿠키 구웠다 easy 뭐게 우리 다음달은 next month 구울 예정이다 예정이다 뭐 할 것이다 예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we are going to bake cookies next month 맞죠 그죠 좋아요 we are going to bake cookies next mon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last stop 문장 쓰기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다 풀어봤나요 alright 좋아요 이제 같이 가볼게요 그전에 위에 이거 진짜 전화상에서 많이 쓰는 나 지금 바쁘니까 I will call you later I will call you later 시작 I will call you later 그래서 I will call you later 실제 많이 쓰는 겁니다 I will call you later 내가 call you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우리 see you later 할 때 그 나중에 later 그거예요 그래서 I will call you later 아주 전화할게 우리말 연결입니다 1번 they will be 13 되있죠 will be 될 거다 13 13 13살이 될 거다 2 she is going to travel travel trouble 뭐하고 travel 여행하다 그러니까 she is going to travel 그녀는 여행할 거다 여행을 할 거다 여행 갈 예정이다 이미 결정했어 갈 거야 표도 끊어놓고 예약도 해놓고 3번 it will rain soon it will rain soon 되있죠 그래서 비가 곧 내릴 거다 비가 곧 올 것이다 easy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쓰시오 쓰세요 number one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e are going to buy a car 그렇죠 are going to buy 살 거야 살 예정이야 a car 우리는 차를 살 예정이다 혹은 우리는 차를 살 거다 이렇게 둘 다 써도 맞습니다 2 he will clean his room will clean 청소할 거야 what his room 그의 방을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할 것이다 alright 자 이제 우리말을 맞게 쓰는 겁니다 그들은 곧 떠날 것이다 그래서 be going to가 있으니까 they are going to 떠나다 leave 마지막에 시간 soon 곧 떠날 것이다 they are going to leave soon 응용할 수도 있잖아요 나 곧 떠날 거야 I'm going to leave soon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I'm going to leave soon 나 컴퓨터 게임을 할 거다 역시나 be going to 했죠 일단은 I 되고 비동사 어떻게 am going to 까지 I'm going to play 까지 와야 돼요 한방에 어른민들은 사실 이거보다 더 길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나 할 거야 what 컴퓨터 게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뒤에 시간 tomorrow 혹은 tonigh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I'm going to play 컴퓨터 게임 alright 그녀는 내년의 의사가 될 것이죠 will 있네요 그러면 she is will be will be 의사 a doctor 시간 next year she will be a doctor next year alright number four 그는 미아를 방문할 것이다 일단은 방문할 것이다 he will visit 그는 방문할 거야 will visit 미아 that's it he will visit 미아 alright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홍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꾹꾹꾹 그렇죠 하트 받는 것도 또 재밌잖아 또 이렇게 칭찬받는 것 같고 좋아요 그저 정답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요 복습 우리 홍보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복습 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실력이 늘기 때문에 알겠죠 복습 제대로 안 하면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홍콩쌤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더 말해보면서 주위 사람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당장 그게 시험성적이 올라가니 라고 해도 아니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라고 딱 멋있게 대답하면 다들 와 이렇게 할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4 데이 2 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하고 합참